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채영 가수라고 타이틀곡으로는 보물같은 사람이거든요. 목소리가 아주 청취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인기가 기대가 됩니다. 한번 모시고 본인의 타이틀곡 보물같은 사람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우리 시청자분한테 인사 말씀하시고요. 안녕하세요. 가수 이채영입니다. 따뜻한 봄이 왔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올해는 꽃길만 걷기를 바라면서 제 타이틀곡이 나왔어요. 제목도 보물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저 아는 분들과 다 보물같은 사람인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와 함께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다 하는 날까지 저 하늘이 두 쪽이 난대도 변치 않는 그런 사랑 사랑의 요약은 어느 누가 만들어놓나 슬픔도 미움도 안개처럼 사라지네 내 사랑 당신을 위해 별표 달고 따주겠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보물같은 내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다 하는 날까지 저 하늘이 두 쪽이 난대도 변치 않는 그런 사랑 사랑의 요약은 어느 누가 만들었나 슬픔도 미움도 안개처럼 사라지네 내 사랑 당신을 위해 별표 달고 따주겠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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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내 사랑 사랑의 요약은 어느 누가 만들었나 슬픔도 미움도 안개처럼 사라지네 내 사랑 당신을 위해 별표 달고 따주겠어 당신을 위해 별표 달고 따주겠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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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을 위해 네 아우 오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수 이천영 가수님하고 함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천연 가서 앞으로 큰 별이 될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Next time again. Bye bye. 고맙습니다